뗄스터 장빙 웨翠 스탭티 안녕하세요 스탭티입니다 네 저희가 타이틀곡 Ready to love 명합볶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렛츠고 렛츠고 약간 여리게 좀 부탁할게요. 오 이번에 쉬는 거가 이렇게 많아. 여유로워. 근데 여기까지 춘다고요? 괜찮은 거죠. 괜찮아요? 흠 같이 쓰잖아요. 여기까지 춰요? 너무 좋았어요. 제가 대화합니다.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? Can we stay together? 한 목숨을 알아보기 내 마음을 네 곁에 버려봐 네 곁에 버려봐 내 손을 잡아 이제 날 믿어 그럴 수 있게 You give me purpose 아 그거 추네요. 이번 내 마음의 호흡법이 제일 쉬운 거 같아요. 아 너무 쉬워요. 이번엔 좀 여유롭게 좀 추시는지요? 많이 굶고 볼 수 있는 맞죠? 네. 여기서 너무 좋겠는데? 갑자기 네 곁에 버려봐 내 손을 잡아 이제 날 믿어 다시 나만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럴 수 있게 You give me purpose 매일 몸을 부은 순간 I don't wanna wait Let's go and don't wanna wait Let's get my girl Can we stay together? Can we stay together? 꼭 견뎌 맘에 네 곁에 버려봐 네 곁에 버려봐 You give me purpose 맨손을 잡아 이제 날 믿어 지는 눈을 비칠 수 있게 그룹 수 있게 기원의 핵마버 승철 정안 지수 준일 순여 번호 지은 병원 민규 성민 승관 한솔 찬 세븐틴 이번엔 비교적 많이 출데요 이번엔 저희 앨범 제목이 U.R. Choice잖아요 그쵸 U.R. Choice예요 왜요? 조금 쉬시라고 그러면 선택 그러면 선택이니까 U.R. 잘 연습하셔서 저희 앨범 할 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기대해주세요